1부 복잡한 세상 소식 저만 가격에 저녁 전에 꼭 사야 할 군세점 쇼핑 리스트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곳만 다른 같은 제품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건값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대공전에서는 굿마트 PX의 할인의 비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공부해 주는 남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약간 드레스 코드가 비슷하더니 오늘도 거의 흡사한. 희한하네요. 남자랑 통하니까 유쾌하진 않은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오늘 안경도 쓰려고 했거든요. 진짜요?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그랬으면 거의 클론 느낌이었을 텐데. 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 잘 통한다는 그런 어필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 전민기 팀장님은 군대에서 역할이 뭐였죠? 제가 이제 오늘 주제에 딱 맞게 PX병. 그래요? 저는 이제 복지단장님이 저를 찾아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요? 계산을 너무 잘했어요.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보통 마이너스가 나는데 저는 플러스가 되거나 0을 늘 유지해가지고. 진짜요? 저희 부대에 있는 PX병도 맨날 혼나는 것만 봤거든요. 저는 혼나질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잔머리가 있는 분들이 좀 잘해요. 넣었다 뺐다 이렇게 물건이랑 돈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때 갑자기 궁금한 게 이건 좀 사담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어떤 물건들이 좀 잘 나갔나요? 그때는 지금은 뭐가 잘 팔리나 이따 소개를 해드릴 때는 완전 달래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냉동식품 중에 닭강정이나 너비아니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봉투째 렌즈에 넣고 돌려요. 펑 터지죠. 그거를 이쑤시개로 엄청 찍어서 먹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밥반찬인데 와가지고 그것만 그냥 먹어요. 특히 생선 같은 거 나오는 날은 좀 많이 바쁘지 않으세요? 생선 바빴고 그다음에 이제 냉동식품 중에 스파게티랑 짜장면이 있거든요. 그거가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때라고 말하는 게 언제쯤이죠? 제가 이제 굉장히 나이가 어려워 보이지만 공공군번이라서 공공군번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20년 전이네요? 21년 전? 저는 처음 갔을 때 군파를 팔았던 시절이요.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지만. 진정한 라떼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0, 20대 중반 이후에 가서 제가 2011년도인가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PX에서 보통 냉동식품 많이 사먹고. 그랬죠. 요즘에는 어떤 게 좀 인기가 있나요? 참 재미있는 게 이게 2020년 군복지단 제공인데 PX 판매자료 기준입니다. 군 장병들이 군마트에서 가장 많이 찾았던 게 피부 보습을 위한 화장품이에요. 와 요즘 군인들 피부를 너무 소중히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보습크림 제품이 2018년에 처음으로 PX 매출액 1위를 딱 차지하게 되는데 지난해는 1, 2위 나눠서 차지했고 이제는 또 다시 화장품을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요? PX 정통의 강자였던 외산 담배 판매율은 감소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일보가 장병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8년 현역 장병이 뽑은 PX 최고 상품을 조사했더니 조사 결과 1위는 22.1%가 그런 달팽이 크림이었다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달팽이 크림 어머님들 많이 받으셨는데. 네. 이거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시중가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했고 고품질이어서 가성비가 워낙 좋다. 그리고 위장크림 저희 때는 위장크림이 진짜 안 지워졌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위장크림 씻고 나서 바르면 꿀피부가 된다. 이건 아주 그냥 입소문이 타가지고. 그러면서 휴가 때는 이걸 또 사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요? 왜요? 어머니하고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라고 하고요. 진짜요? 2위는 뭐냐? 네. 수분크림. 또? 7위가 스킨, 로션, 기초화장품. 그래서 합하면 장병 3명 중 1명이 화장품을 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7.4% 3위 제품이 홍삼 제품. 홍삼 좋죠. 그래서 이제 각종 교육훈련과 근무로 체력 소모가 많아서. 난 이거 부모님 선물해드린 줄 알았더니 본인이. 본인이 체력보침 위해서. 짜서 먹어요. 그다음에 부모님께 선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냉동식품, 장갑, 핫팩, 컵라면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좀 고등학생 때부터 선크림을 주로 많이 발랐거든요. 그렇죠. 얼굴이 좀 하얀 편인데. 군대에서도 제가 선크림 발랐다가 엄청 혼났어요. 그땐 그랬어요. 네. 너 무슨 사내 아이가 그렇게 신경 쓰냐고. 저 기억나는 게 저희도 화장품이 있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꼭 이제 유통기한 지나서 제가 반품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많이 바뀌었네요 진짜. 그런데 지금은 이제 px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그 px라는 명칭 뜻이 뭡니까?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데 포스트 익스체인지 육군은. 예전에 여기서 이제 우편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편물 이제 주소를 한 곳으로 해야 되니까 부대 거기서 이제 우편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해서 이렇게 됐고요. 해군은 포트 익스체인지 역시 px. 공군은 베이스 익스체인지 bx라고 불러요. 그런데 현재 이제 해군은 민간 편의점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c땡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육군 공군은 여전히 이제 px 체제로 불려지는데 이제는 px가 아니라 무슨 무슨 마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대 애칭 앞에 붙여서 오뚜기 마트 독수리 마트 이런 식으로. 이기자 마트.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예비역이나 군 간부는 아직도 이제 px가 익숙한데 이게 이제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부터 전투부대에 설치한 육군 병사형 매점이었고 우리나라의 1952년 12월 1일 처음으로 이 병사형 매점이 만들어져서 사실 px가 편합니다. 그냥 쭉 사람들이 이제 px라고 부르게 된 거고 2000년대 들어서 뭐 충성클럽 충성마트 바뀌었다가 2010년에 국군복지단이 창설되면서 마트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 그래서 요즘에 무슨 무슨 마트인데 그냥 군인들은 그냥 px로 이렇게 부르죠. 보통 그렇게 부르겠죠. 그런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요즘에 애플리케이션으로도 px 상품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군 복지몰 온라인 쇼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육군 장병 본인이나 가족이 군인이라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군인 아니면 내가 군인이면 다운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 아들이 군대에 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입한 상품 집까지 택배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앱 육군 장변은 본인 동의 아래 육본과 병무청 병적 증명서 데이터를 신분 실시간으로 인증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군인 가족도 군 복지 시스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증 장치 마련했고요. 그래서 QR 코드 방식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배기보충대라고 춘천에 있는 입소대대 조교였는데. 거기 훈련 굉장히 강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보통 입영 행사를 하고 나면 그 가족들이 꼭 px에 들러서 생필품을 되게 많이 사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px에 정말 다양한 그 상품군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 판매하고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간식 냉동식품 주류 문구류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그러니까 시중마트 판매 상품부터 군대 전용 상품까지 다양한 것들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2018년 3월 기준으로 300개 품류에 2천여 개 품목.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군인 면세품목의 자동차고 가전제품이 포함됐던 시절도 있대요. 자동차요? 저는 뭐 이 시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2002년에 한정에서는 피모 게임기를 판매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게임기를? 네. 그래서 출시 후에 공격적인 마케팅 펼치면서 그 대상을 군 px까지 확대를 했었고. 이제 현역병에게 판매하는 건 아니고 간부나 전역자 대상으로 판매를 했고 주문하면 갖다 주는 방식. 그래서 px 특성상 사회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전역자가 이제 구입해서 집에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요. 부대 운영비로 사서 다 같이 이제 돈 모아서 사가지고 생활관 휴게실 같은데 게임기 높고 하는 경우 참 많이 좋아졌죠. 그러네요. 군마트는 이제 영해마트하고 영내마트로 나뉘는데 두 곳의 품목 차이가 있습니다. 영내마트는 이제 부대 내에 있어서 군인이 주 고객이죠. 그렇죠. 반면에 영해마트는 부대 밖에 있어서 군인 가족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분유 같은 육아용품 생리대 스타킹 같은 여성용품도 있고 예비군들은 주로 이제 영내마트를 이용하죠. 저희가 이렇게 또 군대 얘기를 조금 살짝 섞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추억의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 남자분들만 듣겠네요.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이기선상님께서는 94년도에는 꼬꼬볶음의 땡땡만두가 최고였다. 추억을 또 남겨주고 계시고 평양냉면님께서는 이기자 77연대 화이팅이라고 하시면서 충성마트 충성마트 px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 px 물건 보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막 군대에서 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친구라든가 부모님한테 역조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쌉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화장품 가장 많이 팔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군스메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군하고 코스메틱 합쳐서. 별로? 말도 잘 만드는데. 그러네요. 여기에서 이제 싼 거는 이렇게까지 싸요. 2만 8,800원짜리인 A사의 수분크림 군마트에서는 7,000원 대만 구매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싸죠. 이건 면세 이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시중에서 3만 8,000원인 B사의 달팽이 크림은 9,800원. 굉장히 십니다. 그래서 군마트 내 가격 할인율이 높다 보니까 이거 뭐 화장품 사재기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파는 사례들이 늘면서 1인당 구매 수량을 5개로 제한했어요. 그리고 뭐 과자 음료 같은 간식류의 경우는 시중 판매가의 최소 10%에서 절반 이상까지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게 뭐 이렇게 다 보호를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렇게 파는 후배를 봤어요. 네. 진짜요? 사와서 팔더라고요. 밖에서. 그거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했더니 군인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물건이 싸면 그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하루 지나잖아요. 그럼 바로 수거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반품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px병 중에 가장 이제 또 이게 좋아야 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물건이 얼마나 팔리고 얼마나 이제 될 건지 예상해 가지고 이걸 구입 명단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품이 최소화되게끔. 그러니까 이게 뭐 제품에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전혀 하자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제 물건과 비교했을 때 뭐 다른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업체에서 수익이 적어도 사회 초년생인 군장병들 대상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는 것도 있고요. 군대에서 사서 쓰던 제품 전역 후에도 사용하는 잠재 고객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그런 크림 같은 거. 약간 마케팅 차원으로 그러면 하는 것도 있네요. 그런 것도 있죠. 아니 그런데 혹시 궁금한 게 뭐 이렇게 pxs 많이 팔면 뭐 야 고생했다 이러면서 좀 용돈도 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단장님이 저 한 번 불러가지고 5만 원 정도 봉투에 넣어서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반품 수량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뭐 비치도 좀 새로 하고. 그게 이제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군무원 분이 이제 또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십니다. 일반인이신 분이. 그분의 이제 성향에 따라 가는데 그분이 부지런하면 px병들이 피곤하긴 한데 그런 곳들이 잘 돼요.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같은 물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쌀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px물품에는 10% 면세 할인이 적용되고요. 이것과 별도로 판매 가격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군마트에서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이유는 낮은 재고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없이 대부분 판매가 되기 때문에 할인율이 크더라도 업체들이 납품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나 인건비가 또 별도로 안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그래도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큰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정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이제 군대를 어쩌다가 방문했던 사람들도 이 px물건 살 수 있는 건가요? 뭔가 이렇게 딱 규정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가족들도 오셔서 샀고요. 예비군 훈련을 하면 예비군들이 들어왔는데 다 사서 가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할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만 아까처럼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다든지 가족들 같은 경우 살 수가 있고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영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그래서 현역 장교 부사관 준사관 일반 병사 사관생도 부사관 후보센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무공수훈자 이들의 가족 그다음에 소집대 훈련 중인 예비군으로 한정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주류는 그런데 예비군에게 판매될 때는 면세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간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술이거든요.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한 분한테 많이 줬다가는 제가 욕먹기 때문에 그걸 또 잘 배분해야 되고 이게 정가보다 예비군한테는 그래도 최소 20% 이상 싸기 때문에 일부 와인 동호회에서는 PX 쇼핑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예비군 소집 시 구매해야 할 주류들을 또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흥미롭네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PX의 입점 경쟁도 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제품 납품 계약 맺기에 앞서서 국군 복지단이 현역 군인하고 군인 가족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실시해서 제품에 대한 품질 평가 실시하고요. 업체가 제시한 할인율 고려해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납품 결정하게 되는데 제가 있을 때 이제 냉동식품도 여러 업체들이 가지고 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걸 더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사들이 좋아하는 게 잘 팔리면 그 업체는 이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군인 장병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많이 갖고 온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경쟁하다 보면 뭐 군납 비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 걱정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먹는 거는 이제 입맛이 확실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구두약이라든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은 좀 비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잊을만하면 우리가 군 청탁 비리를 받잖아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2014년에 현역 대령의 납품 비리 폭로 고발장이 제출돼서 당시 이제 직속 상관이자 현역 소장인 전 국군복지단장과 납품업체 70여 곳을 이제 고발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수 업체들이 턱없이 높은 시중 판매가 제시하고 가격 할인비율을 높여서 군납 업체로 선정된 것과 같은 정황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은 잘못될 경우에는 뭐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뭐 적격 판정 받은 물품에 한해서 뭐 여러 또 심사를 거칩니다.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최종적으로 통과해야지 여기서 또 할인률. 그러니까 할인률을 업체들이 제시를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할인률을 좀 낮게 해야 싼 가격에 할인률 높게 해야. 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이걸 좀 더 낮게 제시하는 것들. 그런데 이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높은 시중가를 제시한다든지 허위 영수증 제출해가지고 또 비리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뭐 업체가 팔고 있다고 이제 국군복지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훈제치킨인데 px 판매 가격이 5,600원인데 시중가가 2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훈제치킨이 2만 5천 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중가보다 워낙 싸니까 이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조절해가지고 업체들도 아마 하나 낮게 하고 하나는 또 적정 가격 좀 더 이렇게 해갖고 아마 마진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국군복지단에서 이런 거 다 잘 철저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군인들 입장에서는 시중보다 싸게 물건들을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국군마트 px와 관련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그 px병 출신이라 그런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px병으로 칭찬받는 것도 처음이에요. px병으로 칭찬받는 것도 처음이에요.